네, 지난 시간에 이론적인 내용들은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 유형 공략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추리 유형입니다. 유형 특징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된다고 나와 있죠.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명제하고 조건, 추리 두 가지고 명제는 이제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조건 추리는 어떻게 나열하는가, 연결하는가, 거짓말하는 사람 섞여있는 거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유형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 같은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 추리 문제가 좀 더 많죠. 그리고 명제 같은 경우는 3단 논법 익히셔야 되고, 지난 시간에 이론 시간에 정리를 했던 내용이죠. 최근 시험에서는 범인, 거짓말하는 사람 찾기, 아니면 어디 위치, 나열 이런 유형의 문제들입니다. 소재는 다양하게 쓰입니다. 학습 전략, 역시 기초적인 내용 좀 준비를 저랑 같이 했었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추리 같은 경우에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보통 기호로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제 추리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이게 결론 찾기 문제라는 걸 먼저 봐주시는 게 좋겠죠. 결론 찾기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벤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준비를 들어오는 어떤 사람은 영화평론가이다. 모든 영화평론가는 철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는 개념이 몇 개가 나오냐. 개념이 세 개가 나오네요. 말준비를 좋은 사람, 영화평론가, 철학 공부하는 사람.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게 좋겠죠. 말준비를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영화평론가, 그 다음에 철학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 4, 5, 6, 7, 8 영역을 좀 나누고요. 자, 첫 번째 존재. 말준비를 좋은 어떤 사람은 영화평론가이다. 말준비를 좋은 사람 중에 영화평론가인 사람이 있다. 2번, 3번 영역에 어딘가가 존재한다. 2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두 번째, 모든 영화평론가는 철학을 공부한대요. 영화평론가가 전부 다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은 영화평론가 중에 철학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없다. 2번, 5번 같은 사람은 없다. 그런 의미죠. 2번, 5번을 지워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에는 선으로 연결된 것이 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우는 게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고 선으로 연결된 것 중에서는 이 지우는 것으로 인해서 둘 중에 뭔지 몰랐었는데 이것이 확실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선택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선택지에서는 어디를 물어볼까요? 3번? 3번이 있으니까 3번을 물어볼까요? 그거는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는 여기에 주어져 있는 명제들이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가 이걸 정리한 것일 뿐 그리고 이제 이게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걸 묻는 선택지가 답일 확률이 높긴 하지만 뭐 1번이나 4번이나 6번, 7번 이런 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5번을 딱 물어보면서 5번은 없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7번을 물어보면서 7번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걸 가지고 어떤 선택지가 나올 것인가를 예상하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미리 이끌어낸 다음에 이끌어낸 결론이 선택지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선택지 하나하나가 오른지를 바로바로 판단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1번 뭐죠?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말주면 좋다. 일단 얘네들이 어느 부분을 묻고 있는지 또 그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지 없다는 얘기인지를 정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 그럼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3, 4, 6, 7이 아닌 1, 2, 5, 8을 말하죠. 1, 2, 5, 8 중에 말주변에 좋은 사람 1, 2번 중에 뭐가 있냐고 묻고 있어요. 정확히는 2번은 없어졌으니까 1번이 있냐고 묻고 있는 거죠. 1번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있나요? 확실하지 않죠. 그죠? 아무 표시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세모 정도로 보는 게 맞겠죠. 2번 말주변에 좋은 모든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는가? 말주변에 좋은 사람은 1, 2, 3, 4를 말하고 이 사람이 전부 다 철학을 공부하느냐고 묻는다는 건 1번하고 2번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1번하고 2번이 둘 다 없냐 이렇게 묻는 건데 2번은 없는 게 맞지만 1번은 여전히 모르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말주변에 좋은 사람 중에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번처럼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틀렸고. 그러니까 이것도 확실하게 답이 될 수는 없고. 3번. 철학을 공부하는 어떤 사람 말주변에 좋지 않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말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 6번하고 7번 중에 뭔가가 존재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6번하고 7번 어디에도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표시가 없죠. 6번이나 7번 어딘가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표시가 있다면 그러면 3번은 맞을 텐데 이건 존재한다는 표시가 아예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3번처럼 이렇게 단정되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말주변에 좋은 어떤 사람은 철학을 공부한다. 말주변에 좋은 사람 중에 여기죠.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 3, 4번을 묻고 있네요. 3, 4번 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말은 3번도 있고 4번도 있냐 이 문장이 3번도 있고 4번도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게 아니라 이 문장이 3번하고 4번 중에 어딘가가 존재하기는 하냐 이걸 묻는다는 의미예요. 지금. 실제로도 그렇죠. 말주변에 좋은 어떤 사람은 철학을 공부한다. 3번, 4번 중에 어디라도 뭐가 있냐 이렇게 묻는 건데 4번은 잘 모르겠지만 3번이 확실하게 있는 건 맞잖아요. 하기 때문에 3번하고 4번 중에 어디라도 있냐 네. 있는 겁니다. 그렇죠. 3번이 있는 거니까 따라서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5번이 답이 안 되는 이유도 보죠. 말주변에 좋은 어떤 사람도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건 어떤 사람 도기 때문에 전부 다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주변에 좋은 사람은 여길 말하는 거고 철학을 공부하지 않는다. 이 사람 중에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 다시 말해서 3, 4번이 없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3, 4번은 없냐? 4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데다가 3번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틀린 거죠. 5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답은 안 되죠. 하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공식을 활용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벤 다이어그램으로 문제를 푸는 게 좀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묻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정언명제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명제가. 묻는 것이. 그런데 뭐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아예 정언명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자체를 아예 활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결론을 물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명제 문제였고요. 언어 추리의 또 다른 유형을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조건 추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제를 바로 보죠. 워크숍 진행자 담당자인 우석, 승환, 용찬, 석주, 예원 6명이네요. 현진까지 8인승 자동차를 타고 간대요. 워크숍 장소에 가려고 한답니다. 아래 조건을 고려해서 항상 거짓인 것 일단 6명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죠. 8인승이니까 두 자리가 비겠네요. 그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운전석은 A좌석 자동차 가장 앞좌석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제 조건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해서 저도 그림을 좀 그려놓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 좀 그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그려두고 여기는 없는 거죠. A, B, C, D 여기 A, B, C, D, E, F, G, H 여러분은 그냥 한 페이지에서 보시면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넘겨야 되니까 다시 조건으로 돌아가볼게요. 운전석은 A좌석이고 여기에 말하는 거죠. 자동차의 가장 앞좌석에 해당한다. 그냥 이쪽이 앞쪽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진이는 우석이보다 앞좌석이 앉는다. 현진이 우석보다 앞에 있다. 이 정도로 좀 표시해 주죠. 승환이의 바로 뒷좌석에는 예원이가 앉는다. 승환 바로 뒷좌석에는 예원이가 앉는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인지 여부만 얘기하는 거지 뭐 A, C인지 A, G인지 D, F인지 이런 건 모른다는 얘기예요. 얘 같은 경우는 C, F인지 A, C인지 이렇게만 정해진다는 거죠. 바로 뒷좌석이라고 돼 있으니까 예원이는 석주의 바로 옆좌석 예원은 석주의 바로 옆좌석인데 이게 좌우가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요. 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석의 바로 뒷좌석은 비어있대요. 우석의 바로 뒷좌석은 비어있다. 용찬이하고 현진이는 온전히 하나씩 없죠. 그럼 용찬이, 현진이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용찬, 여기다 좀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진은 A좌석이 아니다. 이게 이제 여기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 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 가지고 여기서 연결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적당히 자리를 메꿔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일단 현진에 관한 정보가 좀 있죠. 여기는 현진이 안 된다. 현진이가 여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현진하고 연결된 우석에 관한 얘기도 여기에 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현진의 뒤에 우석이 있고 우석이 뒷자리는 비어있다는 이 정보를 결합해 보면 현진이 제일 앞에, 우석이 중간장. 그러니까 현진이 여기, 우석은 여기, 제일 뒷자리가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 여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보니까 현진은 앞에 두 자리 중에 또 이 자리는 안 된대요. 그럼 현진의 자리는 어디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뒷자리에 그 뒷자리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운전석이 안 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보시면 안 되는 사람을 보면 일단 용찬이가 안 된다고 돼 있고 현진이는 이쪽이니까 이미 안 되고 지금 전체 6명이었거든요. 그죠? 6명.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사람이 우석이도 안 되죠. 뒷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우석. 어쨌든 얘는 중간 줄이니까요. 그 다음에 예원도 마찬가지 원리로 안 되죠. 누군가의 뒷자리이기 때문에 예원이 제일 앞에 앉을 수는 없죠. 근데 석주랑도 같이 같은 줄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원도 여기나 여기쯤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승환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예원도 여기나 여기쯤 될 텐데 우석, 석주도 어쨌든 같은 줄에 있어야 되니까 석주도 운전석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벌써 5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되는 사람이 누구밖에 안 남나면 안 남나면 승환이 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승환이 여기가 들어가는 수밖에 없고 예움이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예움이 옆자리에 석주가 앉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쪽 자리에 앉을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 앉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남은 조건을 보니까 이 조건이 남았네요. 우석의 뒷자리가 비어있어야 되는데 우석의 자리는 이 자리 중에 여기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있는 자리가 될 테고 여기 5명이 들어갔고 1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은 용찬이죠. 용찬이는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좀 나눠지는 상황이 되네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현지인은 비좌석 맞네요. 그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항상 거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2번 예원의 바로 뒷좌석에는 용찬이가 앉는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세모 정도로 봐야 되고 승환이는 운전석이 무조건 앉죠.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우석이는 석주에 바로 옆좌석이 앉는다. 맞네요. 그죠? 맞는 거고 H좌석은 비어있다. 이것도 맞네요. 그죠? 항상 거짓인 것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5번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